지역권까지만 할 겁니다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요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고요 자신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합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는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서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갑의 땅을 통행할 수 있으면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을의 땅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갑의 땅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역지는 한필지 토지여야 된다는 점이죠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한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고 뭐래도 일부래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만약에 병의 땅이라면 병은 을의 땅에다가 지옥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옥권 설정하면 도로는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의 땅과 병의 땅은 인접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뭘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지옥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역자 요역지는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인접하지 않아도 지옥권은 뭐죠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들인데 첫 번째는 지옥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 등의 소유자만이 뭘 가질 수 있냐면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옥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다 지옥권을 뭐 할 수 있냐면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목적에 제한이 없다 지옥권의 뭐죠? 비한정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토지의 지상권자는 지옥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건 뭐죠? X다 왜냐하면 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 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옥권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비한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권은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비배타성을 떠요 배타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땅의 의미,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옥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병도 중복해서 가배 땅에다가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옥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옥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땅은 을도 다니고 병도 다니고 갑도, 을과 병에 통행이 안 된다면 여전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옥권이 설정되게 되면 땅을 함께 쓰게 된다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권은요 뭐가 있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고 을이 지금 자신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에 뭐가 있냐면 통행, 지옥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육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지옥권은 뭐죠? 종된 권리라는 점이죠 따라서 을이 만약에 요육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지옥권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고요 또 만약에 을이 이 소유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한다면 지옥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지옥권은 종된 권리로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옥권과 관련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불가분성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은 뭐냐면 지옥권자,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거죠 다수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이게 잘 나오는데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고 막 머리에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하면 되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지옥권을 취득하고 지옥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고요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또 지옥권이 소멸이 되고 지옥권의 취득이 억제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옥권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지옥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지옥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총권이 인정되지만 반환중국권은 없다 왜냐하면 지옥권자는 스스로 모아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끝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교제를 좀 볼게요 지옥권에서 좌측의 1번, 2번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번, 무상이 원칙이지만 지료를 지급하길 약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4번,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요욕지는 한 필지 토지에 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6번, 요욕지와 승역지는 서로 모아할 필요는 없어요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7번, 지옥권의 부정성, 수반성이 나오죠 따라서 요욕지사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옥권도 모아게 돼요 쫓아가게 되고 따라서 8번, 지옥권만 분리해서 모아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읽어볼 건데 불가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걸 기억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보시면 토지 공유자 가운데 1위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 토지를 위한 지옥권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공유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옥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10번 공유자 가운데 1인이 지옥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요 11번 요육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가운데 1인을 위한 지옥권 소멸시효 중단이죠 그러니까 소멸을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명이 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인을 위한 지옥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요육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시효 중단입니다 취득시효 중단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니까 공유자 전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9번부터 12번까지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고 13번은 가입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도 가입해죠 왜냐하면 이거는 등기법에 나올 얘기지 민법에서 나올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서 양갈의 1번은 의미가 없고요 용수지권 이런 의미가 없고 다시 말하면 지옥권을 취득시효려면 계속되고 뭐죠? 표현되어야 되는데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양갈의 1번에서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16번 반환중국권은 없다 왜냐하면 지옥권자는 스스로 모아지 못하는 권리에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그럼 여기까지인지 어떻게 해요?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제가 설명드린 게 더 자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도로가 있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을이 갑의 땅에 대해서 통행지옥권이 있는 상태라면 갑은 을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단인인 것에 대해서 인용할 의무 막지 않을 의무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특별히 을에게 공작물에 관한 설정 등을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의무를 먼저 부담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 땅 주인이 정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이 정도 그 의무를 계속해서 을에게 부담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을에게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게 되냐면 면하게 되는데요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주의 부동산이 되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꺼가 되냐면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되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포기를 우리가 먼저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특별한 의무를 뭐하게 돼요? 면하게 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18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설명드릴 것은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죠? 전세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끄낙고